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앞뒤 거리감이 느껴지는 간단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 이 정도쯤은 나도 쉽게 하겠는걸 하는 것도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몰랐던 팁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깊이감이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프의 핵심 중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 또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알파벳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교육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R은 여기 밑쪽이 나뭇잎에 가려졌고 E는 여기가 이렇게 가려졌고 L은 위쪽이 나뭇잎에 가려졌다는 걸 우리는 이미 학습한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감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그림자죠. 아주 역게라도 그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깊이감 요새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준비된 예제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여기 위에다가 r-e-a-l-real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저는 지마켓산스 폰트를 사용했고 크기는 105포인트로 했어요. 그리고 위치도 적당히 잡아봐야겠죠. 저는 한 이 정도쯤에 이렇게 글자를 위치시켜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시면 글자의 폰트, 내용, 크기, 위치, 또 뒷배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느낌 표현하는 게 예쁘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일부 글자가 지금 예제 이미지처럼 이런 나뭇잎에 예쁘게 가려진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사용할 글자가 어디에 있고 크기가 어떻고 또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레이아웃이 별로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대략적으로 잘려질 구간을 파악하고 레이아웃을 예쁘게 잡았다면 이제 깊이감이 느껴지게끔 자르고 그림자도 넣어볼게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선 글자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됐죠.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선 흰색은 살리고 검정색은 지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지울 거니까 정경색엔 검정색을 채워줘야겠죠. 투명도는 100%로 하고 그리고 브러쉬의 모양은 자 요렇게 하드니스 100%짜리 딱딱한 브러쉬를 선택해야겠죠. 아 참고로 브러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클릭한 포인터 옆으로 모양 패널을 바로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개꿀팁 아무튼 이제 나뭇잎에 가리고 싶은 그러니까 자르고 싶은 구간을 경계선 넘어 이렇게 대충 지워주면 되는데 혹시나 이걸 경계선 맞춘다고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계선 잘 보이게끔 확 지워버리세요. 이제 이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여기 글자까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살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펜툴을 딱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펜툴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은 솔직히 펜툴로 충분히 경계선 디테일하게 딸 수 있잖아요. 왜 펜툴을 사용하냐 하면 포토샵에선 어떤 기능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1순위는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냐이고 그것보다 더 0순위는 선택된 레이어에 선택 영역이 있으며 거기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펜툴로 경계선부터 시작한 선택 영역을 잡아 버리는 거죠. 자 P 펜툴을 선택하고 상단에 패스 모드인지 그리고 컴바인 세이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화면을 크게 크게 확대를 할게요. 자 이 정도 크게 확대를 해서 자 이제 보면 글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당히 이 정도 구간의 경계선에 걸쳐지겠죠. 그래서 펜툴의 시작도 이쯤에 클릭 그리고 또 여기쯤에 클릭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뭇잎 경계선만 디테일하게 패스를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가지고 닫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원래 패스 모드의 펜툴은 다 따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엔터를 치면 바로 선택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건 글자 레이어라서 그런지 이렇게 글자가 활성화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스 패널로 잠시 이동해서 여기 있는 썸네일 있죠. 여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온 다음 레이어 마스크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0순위로 적용되는 선택 영역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브러쉬 툴을 누르고 그냥 흰색 브러쉬로 바꿔준 다음에 자 여기 선택 영역 안쪽을 막 칠해주면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고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답니다. 선택 영역 해제는 디셀렉트 컨트롤 D 자 나머지 알파벳 E의 여기 이 구간과 L의 끝부분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 마스크 처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사용한 리얼이라는 단어 중에서는 R과 E, L의 끝부분만 잘라줬습니다. 이제 깊이감 표현하는 마지막 핵심인 그림자를 요런 잘려진 경계선마다 살짝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림자 표현하는 거야 뭐 방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이는 새 레이어 만들기 버튼으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새로운 레이어는 글자에다가 단축키 컨트롤 알트 Z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줄게요. 이제 브러쉬를 들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막 칠해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글자에만 색깔이 요렇게 들어가죠? 이게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걸 활용하면 그림자도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답니다. 그림자처럼 보여야 하니까 브러쉬 모양은 요렇게 할드니스 0%짜리 경계선이 은은한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음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너무 경계선 가까이 가지 마시고 살짝 떨어져서 이쯤에서 톡톡 톡톡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쉽게 그림자가 들어가죠? 너무 과하게 하진 마시고 언제나 준 듯 안 준 듯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자 나머지 부분도 준 듯 안 준 듯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적용을 해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항상 적당히 조절해서 자 요렇게 톡톡 찍어주도록 할게요. 음 한 요쯤에다가 톡톡 한 요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제 L자에도 요런 식으로 그림자를 톡톡톡톡톡 한 요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다 그림자를 추가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림자를 준 거랑 안 준 거랑의 차이랍니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여기 보이는 글자의 색상은 완전 흰색이 아니라 자 이렇게 살짝 노란색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이걸 흰색으로 바꿔보면 이런 느낌 차이가 있는데요. 사용된 예제 이미지에 뭔가 필름틱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어울려 보이게 제가 글자에 노란기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까지 살려주면 짜잔! 깊이감이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피 완성입니다. 예!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꼭 따라해보시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숙제를 하나 더 내드릴게요. 바로 이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사용된 예제도 똑같이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강좌 먼저 따라해보고 요거 잘 된다면 이거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이 숙제의 정답은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푸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